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울도 다 지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죠 신년 들어가지고 1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또 2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지켜왔던 루틴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124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는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124페이지죠 물론 요즘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제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제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그 지문 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는 꼭 활용을 하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앞에서 배웠던 부동산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 시장하고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가 과다한 법적 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돼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거나 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잦은 편이다 다른 자본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과다한 법적 제안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갑작스럽게 정부가 금융기제를 강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이 고가품인데 자기 돈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거나 빌려올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전한 요소가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매매 기간이 장기라는 얘기죠 일반제와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까지 해야지만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 계약 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즉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적인 특성이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부동산이더라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 그럼 이유가 뭐냐면요 A라는 시장이 있고요 B라는 시장이 있었을 때 만약에 얘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얘는 강북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 따라도 형성되는 뭐가 틀리냐면 가격이나 임대료나 또는 거래 관행 등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 지역시장 안에서는 만약에 여기 있는 주택이 천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공급이 아니라 팔려고 내놓은 게 공급인데 여기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임대료가 비싸게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주택이 천체가 있는데 요중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적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은 초과 수요 한쪽은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품을 이동을 시켜서 이 수급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별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등이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서울이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니은의 부동성으로 인한 국직성은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 하면 전국적인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쪼개게 되면 서울이라는 조금 더 확대하면 수도권 또는 지방 이런 식으로 시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식의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디귿에 보시면 시장의 분화 현상은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할 때 A지역은 초과 공급이나 B지역은 초과 수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그러면 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돼 있냐면요 거기 기억을 보시면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토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토지상에 들어서게 되는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얘를 지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어디서 배우셨냐면 경제에서 공급의 탄력성 배울 때 하신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 긴 재화죠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했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단기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옆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25페이지에 위에서 이제 다섯 번째 줄이죠 지문 리의를 보시면 수급 조절의 곤란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으로 거래되거나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과 가치가 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 이 가격이 가치 이상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리의를 해보시면 이러한 가격 왜곡 현상은 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상품에 대한 뭐가 존재하냐면 비표준화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상품은요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규격화 또는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간에 예를 들어서 한 25평 정도 규모의 주택만 시장이 한 100만 채 공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을 소비하기 어려운 수요자들도 있고 그 정도의 규모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자도 존재할 거예요 또 어디다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규격화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상품이 비표준화라는 것은 개별성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거기 니은을 보시게 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상품의 개별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개별성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인 재화의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예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보면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틀린 이질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주택 서비스라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나타내요 그 효용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단독이든 아파트든 연립이든 모든 것과 다 동질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주택에서 제공하는 공간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효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는 그 주택에서 제공하는 공간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공간 개념을 대입하면 모든 부동산들은 물리적인 건 달라더라도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동질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표준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역에 있을 때 비공개성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거래 내역이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돼 있고 혹시 알려지더라도 그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충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브랜드의 승용차를 보면 저거 얼마 정도 하지? 그럼 저거 얼마에서 얼마 정도 할 걸? 그러면 거의 맞아요 왜?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으로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고 야 이거 하나 얼마나 할까? 글쎄 한 20억 할까? 글쎄 이 정도면 한 30억 하지 않겠어? 추정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 내역이 거기에 이렇게 붙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래 내역에 대한 것들이 왜곡되어 있거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개업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재화의 경우는 공장에서 생산해서요 도매, 소매 그리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런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생산지가 곧 소비지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 상품하고는 다른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어디에서 생산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B라는 표현은 들어가야 되더라 이게 빠지면 틀리더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자금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요 금융시장하고 통합되어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금 조달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이런 게 비싸지게 되면 이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 관계는 금융 비용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이자의 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하고는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수업할 때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에 대한 거는요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을 안 하고요 기능만 단독으로 문제 구성을 하기는 조금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지문 정도로 활용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을 때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게 교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나 교환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시장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물물교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건설업자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자원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2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 및 공간의 배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 제가 하면 교환 기능 정보 제공 기능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1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의 양과 질의 조절 기능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부지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부지의 면적이 더 크죠 그러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을 짓기로 했던 부지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과 질 등이 조절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127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격 창조 기능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전체의 수요자하고 공급자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은 없어요 항상 시장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얘가 언제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가 됐든 상가임대차가 됐든 간에 임대료의 상승률이라는 걸 통제하죠 그런데 가격은 우리가 통제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이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여기 S라고 되어 있죠 이 S라는 건 셀러스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이 제한하는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B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바이어스에 대한 약이에요 이거는 매수인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매도인이 제한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제한하는 가격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정도로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점을 기준에 했을 때는 각각의 기대 가격이라는 게 있죠 내가 받았으면 하는 가격, 내가 샀으면 하는 가격이 이게 이제 조정을 거쳐서 만약에 대해서 5억이라는 가격에 2023년 가령해서 1월 26일 날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됐다 그런데 이 주택은 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시세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거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거래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능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시면 예제 간에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5번 지문을 갔더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틀리겠죠 국지성으로 인해서 지역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 임대료, 거래 관행 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죠 그 다음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열을 알아보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또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 시장 이론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에요 시장의 효율성의 논리는 여기 원래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가 주식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이게 원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검증을 거치면 이론으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새로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의 크기는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전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러면 그것이 발표가 되는 순간에 전국 어디에 있든 간에 증권거래소상의 S전자의 주가는 동시에 뛸 거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청주에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산 몇 번지 일대를 갖다가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정보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청주라는 도시는 들어봤어도 흥덕구 안에 산 몇 번지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어딘지를 알아야 거래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그래서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은 느린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어떤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그게 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학자들의 약간의 이견은 있어요 그럼 과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요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더라 여기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이런 루머가 돌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그 소문과 그런 루머도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할 것이고 매수인은 그것까지 반영해서 거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니까 그래서 중개업자는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밑에 가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유형의 별표를 하나 하시면 돼요 주로 여기서 시험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형을 우리가 구별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발표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주에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여기 110번지 일대를 갖다가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 이 발표를 언제 하냐면 2023년 1월에 해요 그러면 1월에 하지만 얘네가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개발이 되려고 하면 한 5년, 6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2028년 정도나 돼야 여기 이제 시설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현재는 농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이 시점이 됐을 때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이때 발생할 가치의 일부가 현재 거래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 성격은 갖고 있다 단 공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을 바로 해 주는 거예요 공표되지 않는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약성이에요 그러면 약성하고 중강성하고 강성에 대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형태로 나눴을 때 얘네들의 현재 시장 가치 있죠? 얘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로 매개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 시장에 대한 성격을 보면요 현재 시장 가치가 자, 129페이지 상단이죠 지문 2번에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차트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전자의 주가는 매년 2월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더라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런 현상이 되풀이됐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2월이 직전인 지금부터 S전자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2월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때 과거의 정보를 갖고 분석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는 투자해서 투자하면 투자자들은 정상 이웃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만약에 투자자가 초과인을 얻으려고 하면 정보가 입수가 돼야 돼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그러면 투자자가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S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그랬지만 현재는 이 기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내가 입수했으면 주식을 매수를 안 하겠죠 그런데 또 미래에 이 기업이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를 해서 한 내년, 내후년이면 그게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도 추가로 또 매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시장이 약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강성이라는 건 얘는 현재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라는 것은 과거도 내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가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니까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있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도 있고 서학개미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들을 하시는데 실상 소액 투자자들이 내가 현재 시장에 알려져 있는 특정한 기업의 정보를 분석해서 이유를 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그걸 이유를 낸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뭐를 분석하냐면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는 투자자는 정상 이윤 이상은 거두기 어려운 시장이죠 그런데 다만 이 시장에서도 뭐가 매개가 되면요 정보 미래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투자자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특정한 기업의 고위층하고의 친분이 있어서 어떤 소스를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1년 뒤 2년 뒤 또는 한 달 뒤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미리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주식을 매입해서 투자 운영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여기까지만 나타나요 미래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강성은요 시장의 공표가 된 정보라든가 또는 공표되지 않는 정보 이거 모두가 다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이 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여기서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상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는다는 거 다 정보가 매개가 돼서 초과인을 얻는 건데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정상이윤만 존재하고 정보라는 개념도 또는 초과이윤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게 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성은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뒤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대 거기 1번에 보면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강성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반영돼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번에 봤더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도 정상 이윤 이상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만 체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심화를 할 때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여러 번 시험에서 출제 운영을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원래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배분이 효율적 이루어지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그러면 불안전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과연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거기 131페이지 가면 상단에 지문 2번에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어요 거기 지문 니은을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고 정보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정보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밑을 치시면 돼요 결론은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 한마디가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일단 그거는 꼭 염두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정보 가치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강성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게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계산하는 요령은요 이게 가끔 시험에 언급이 돼요 계산 문제로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건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 있죠 여기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정보가 불확실할 때 있죠 이거 불확실할 때는 출제자가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고 개발될 수도 있고 확률은 50대 50으로 줄 수도 있고 40대 60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불확실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분에 이게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요 불확실할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확률값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 수익이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정보가 확실할 때는요 조건이 하나만 성립해요 불확실할 때는 두 개가 성립할 수 있지만 확실할 때는 하나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이 더 간편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132페이지에 가면 정보가치의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먼저 1년 후라고 했어요 1년을 체킹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수익률을 계산할 때 1년이면 1승이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2년 후라고 하면 여기에 자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라는 건 체킹을 해 줘야 돼요 개발이 될 때는 5940만 원이고 개발이 되지 않을 때는 39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확률이 주어져 있죠 4대 6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제시가 됐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냐면 요거 수익률이라는 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요거 수익률은 여기 우리 예제를 보게 되면 10%로 돼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0.1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퍼센트라는 거는 곱하기 100분의 1의 논리랑 똑같으니까 100을 10으로 나누면 0.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0%라고 그러면 1 플러스 0.1이 될 것이고요 개발이 됐을 때는 594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40%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3960만 원 이게 60%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계산하게 되면 2376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게 되면 2376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맞춰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있죠 다 더하게 되면 4752만 원이에요 이거를 1.1로 할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대로 43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 때는 4320만 원인데 만약에 100% 개발이 되잖아요 100% 개발이 되면 이 조건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성립하니까 그러면 식이 간단하죠 그냥 5940만 원이 있죠 이걸 1.1로 할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940만 원을 1.1로 할인하면 54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5400에서 4320만 원을 우리가 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차액이 얼마 나오냐면 1.08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1.08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이 비용만큼 들여서 정보를 입수하면 그냥 정산이 일 것이고 이것보다 적은 정보 비용을 지출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 차액만큼의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가 나왔을 때 기출에서 나온 건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38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